경상남도 창원군 대산면 농민 후계자 8명이 공동출자해서 지난해부터 위탁영농을 시작한 대산위탁영농센터입니다. 표호근시 등 농민 후계자들은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마을 농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끝에 영농회사를 차리게 된 것입니다. 농업기기화를 통한 영농경비를 절감시키는 등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서 농민들의 호응이 예상 밖으로 높습니다. 자녀들이 모두 대도시로 떠나버려 거의 묵혀놓다시피 했던 논 6천여평을 맡기는 등 일거리가 계속 밀려들고 있으며 이 같은 위탁영농회사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투표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번에는 추후율적인 호응이 예상 밖으로 놓아 redeem의 호응이 예상 밖으로